나루토 질풍전 나루티밋 스톰포 드디어 마지막작에서 한글화를 해주는 클라스 감사드리구요 개인적으로 저도 나루토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매우 기대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게임인데요 어 뭐야 바로 시작이야? 와 오진다 야 듀얼 쇼크 패드에서 소리나와 약간 들려드릴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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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여기 이 지금 패드에서 나오는 소리를 컴퓨터로 나오게 바꿔야겠네 나중에 정품 사면은 와 자 제가 나루토를 잘.. 어 뭐야 좀 모세요 어! 모세요 어! 하하.. 너의 힘은 이 정도는 없습니다 오! 장비.. 어! 아아아아아아 인술 오오오오오오오 이런거 오오오 흠.. 흠.. 주먹같은 것 같다 응? 아.. 아.. 뭐야 들어? 이거 내가 드는 거야? 어 뭐야? 안 되는데 자 자 자 자 자 우오오오오오오.. 이거 밖에 없냐? 인술이? 아! 오유 아 이거 드는거 맞아? 들어보자 야야야 나와! 나와! 어! 바람 불지마! 오오오! 오오오! 됐다! 오오오오! 오졌구요? 장비 파괴! 오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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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차크라데시 저건 뭐 계속하겠냐 X 아 아 나도 같이 때릴 수 있는거구나 자 자 장비 파괴 칸검투쇠 오우 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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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잡긴데 어 강검 두세 강검 두세만 오지게 써야겠다 안 나가네 안 나가네 목톤 목진 마주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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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뭐 플레이 방법이라든지 이런건 완전 똑같은데 나루토 똑같아요 근데 연출이 많이 좋아졌네 배틀평가 배틀평가 와 어 어 또 저거야? 금강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? 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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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いやはりお前との戦いは別化 따사 お前と戦いたいとは思わぬ お前は俺の友だ そんなものに、これは、お前には見えないんですが 本当の夢って奴がな 에네르기파 금강권 아 아파 아파 에네르기파 끝나나 남무의 졸 금강권 따세 따세 아 따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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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거 내꺼 그렇디 근데 게임 자체가 30프레임 같애요 60프레임이 아닌거 같애 게임 자체가 좀 끊기네요 금강권 금강권 쓰고 펴면 되네요 스토리상 그러면 지가 발작하다가 에네르기파 한번 써주고 고 야 어떻게 뭐야 에네르기파 막어 뭐야 이거 패야되나 야야 야야 오 그렇지 멈축 결코 우리의 큰일이 전부에서 이렇게 못두고 하지만 이거는 너무 뭐가 튀는 건가 뭐랑 뭐랑 싸우는지는 잘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 있들 결코 피해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구나 와 다시 생겨 아 이거구나 이거 회상 회상 만화책에서 회상할 때 그거구나 되는거다 지금 아우 힘들어 키야 4라고 하네요 예 여기까지네요 아 나루티미스톰 4 나루티미스톰 4 4라고 하네요 배틀평가 B 아 잘 만들었는데 과연 스토리 모드만 잘 만들고 또 멀티는 계속해서 가위가위 보 계속 초딩 싸움일지 좀 뭔가 진화했을지 궁금하긴 한데요 어 항상 뭐 항상 싱글은 좋았으니까 멀티도 좀 조금 더 재밌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체험판 끝났구요 어 다음에는 2월 2일날 정품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작은 똑같아요 여태까지 한거 똑같아 야 풀탐 13분 13분도 아니야 10분이야 뭐 잡담한거 빼면 10분이야 풀탐